몬스타엑스 아이엠의 키스터라디오 어렸을 땐 ENFP였지만 이젠 INFP가 되어버린 아기 사자처럼 낯가리는 DJ 김성철이 그럼에도 모시고 싶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오 묘한 초대사 마들렌처럼 달콤한 멜로디로 사랑을 노래하는 분이죠 오렌지처럼 상큼한 목소리를 가진 이분의 노래를 들으면 거짓말처럼 퐁당 빠져버릴지도 모르니 조심하세요 치즈 달총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치즈입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치즈라는 밴드의 달총님 아 네 그렇습니다 치즈가 좋으세요 달총이 좋으세요 아 저는 사실 둘 다 상관없긴 한데 오늘은 달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달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오면서 전에 그 우릴 머금던 바다를 어 진짜요? 네 반복 재생을 한 번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또 라이브를 해주실 거니까 네네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를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INFP가 되어버린 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INFP세요? 아니요 저 ISTP입니다 ISTP 아 반대시군요 아 네 네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예전에는 저도 반대 성향을 아 너무 안 맞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네 일을 하다 보니까 가끔 제가 T가 될 때도 있고 아 그쵸 그쵸 그리고 제가 이번 주 내내 DJ를 하고 있는데 다들 저한테 T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좀 아 나한테도 T가 있구나 를 그쵸 그쵸 네 느끼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오늘 이렇게 배우님이랑 같이 하게 돼서 네 너무 영광이고요 네 아 제가 작품을 되게 재밌게 잘 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올빼미도 되게 재밌게 보고 아 네네 네 그의 우리는 또 되게 재밌게 보고 그래서 네 오늘 되게 신기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최근 짝들을 봐주셨네요 아 그쵸 물론 최근은 아니지만 작년 재작년인데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아 저희 둘이 동갑이래요 네 그러니까요 어 91년 양띠십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생일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여름에 네 8월이에요 그러면 이제 33살이 되시겠네요 아 그쵸 어 저는 12월 31일 생이라서 아 마지막 날이세요? 네네 누나라고 아 누나 아 고작 몇 개월 차이 난다고 아니 뭐 한 3, 4개월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아 좋습니다 네 3개월을 누나로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네 이제 그래도 지금은 친구니까 네 친구랑 대화를 나눈다 생각하고 아 네 편하게 해주세요 편한 마음으로 초대석을 진행해 볼게요 네 제가 그 약간 몽글몽글하고 약간 그 시폰 케이크 같은 그런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네 달총이라는 이름이 약간 네 달총 어디서 이 언이 뭘까요? 달총 아 이게 사실 이게 뭔가 어디 가서 말하기엔 좀 부끄럽지만 네 네 그 달총이라는 이름은 뭔가 정성이 들어간 이름은 아니고요 네 처음에 이제 치즈라는 팀이 이제 4명이었는데 네 네 그때 이제 치즈라는 팀 안에 4명을 이제 각자 짓자라고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20살이었는데 그 좀 중성적인 이름을 갖고 싶은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그때 뭔가 디귿 막 치읏 이런 게 들어가면은 중성적인 느낌이 좀 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냥 어 나 달총 이거 달총 이런 거 어때? 했는데 멤버들이 굉장히 이제 어 그거 해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사실 정말 대충 지었는데 어 이렇게 10년 넘게 사용하게 될 이름이 될지 몰랐습니다 아 근데 어떤 딱 필이 오신 거잖아요 아 달총? 어 달총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아 조금 더 진지하게 지을 걸 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와서 네 네 저도 만약에 예명을 짓는다면 저는 되게 약간 계속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약간 3구 출연 더 이상 거의 한 10구 출연을 하고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면서 내가 이거를 계속 했을 텐데 이게 괜찮을까 막 그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제가 데뷔를 해버려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제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본명으로 하시면 좀 알아보시는 이름만 보고 알아보시는 분들 많지 않나요? 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를테면 뭐 저는 택배를 시키거나 아니면 음식점 예약을 하거나 그럴 때 다 이제 예명을 씁니다 아 진짜요? 그 예명은 그럼 십고초로 해가지고 지으신 이름인가요? 아 십고초로 안 했고요 급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일하던 매니저 친구의 이름을 미안하다 친구야 여전히 쓰고 있다 네 이름 잘 쓰고 있어 미안해 지금까지 안 하시는군요 네네네 하필 또 오늘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는 그 친구는 이제 저랑 같이 3년 일을 하다가 이제 다른 배우 쪽으로 넘어갔는데 아 그렇군요 이제 오랜만에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또 제 친구랑 같이 뭐 촬영을 하고 있다 잘 지내시죠? 막 하면서 연락을 했었어요 아 그래도 뭐 이름만은 늘 함께 하네요 네 맞습니다 언제나 그리워하는 네 치즈 아니 저도 사실 되게 예전부터 들었던 밴드 이름이고 아 진짜요? 사실 인디밴드 쪽에서 되게 활동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좀 오래됐죠 그죠? 네 막 약간 그런 혹시 공감 막 이런데 나가셨었어요? 공감은 아마 치즈로는 안 나갔고 따로? 네 따로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제가 어렸을 때 그 스페이스 공감 공연을 몇 번 갔었거든요 어? 진짜요? 네 공감 공연을 뭐 어떤 기회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꽤 많이 갔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뭐 스무 살 때 뭐 이럴 때니까 뭐 약간 미디어가 아직까지 그렇게 활성화가 되기 전에 네 그런 공연장에 가면 되게 그때 당시에 막 선우정아님도 약간 되게 인디에서 엄청 핫하시고 막 이럴 때 네 공연 보고 와 되게 엄청 매력적이시다 막 이런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달총님도 제가 봤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아 그렇네 아마 좀 나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 네 조금 나중에 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신곡 얘기를 좀 해볼까 봐요 아 네 신곡 불꽃 놀이 네 네 불꽃하고 놀이 사이의 쉼표가 있어요 네 어떤 느낌일까요? 어 이 불꽃 놀이는요 약간 그 한여름밤의 불꽃 놀이 같은 사랑을 노래한 곡인데 그 곡 속에 사랑 노래 같지 않는 사랑 노래라고 이제 적혀져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약간 여기에 이제 빗대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불꽃하고 쉼표하고 놀이를 한 거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불꽃처럼 사랑을 하고 한 명은 놀이처럼 사랑을 네 해서 네 그 중간에 쉼표를 넣게 되었습니다 근데 불같이 사랑하는 것과 놀이처럼 사랑하는 게 되게 잘 어울리네요 아 그래요?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노래 네 이게 불꽃 놀이 네 네 아니 또 여기 또 그 자중에 그 최근에 SN 쪽에서 많이 출연하시는 네 지혜은 배우 네 또 저 학교 후배예요 아 그래요? 제가 또 예은이 또 학교 같이 다니고 아 저도 재밌게 잘 보고 있는데 네 지혜은 씨가 뮤비에 또 출연을 하셨다고 네 어떠셨어요? 아 저는 이제 평소에 예은 배우님 되게 팬이었는데 네 좀 이제 귀엽고 되게 약간 유쾌한 모습으로 많이 이제 보여지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우릴 먹었던 바다도 그렇고 불꽃 놀이도 그렇고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슬픈 이제 가사의 노래인데 그런 지혜은 배우님이 평소에 하시던 거랑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좀 반전인 매력을 좀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혜은 님을 픽하게 되었고 또 되게 표현을 잘해 주셨어요 네 예은 씨도 연기 잘하죠 네 그래서 이 불꽃 놀이 뮤직비디오에서는 또 진짜 아마 아무데서도 못 보신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도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물론 거의 이제 10년 전이지만 굉장히 내성적이고 어 그렇더라고요 네 물론 약간의 엉뚱함은 있었지만 되게 내성적이고 되게 착하고 그랬던 친구였는데 맞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막 야! 막 막 육두문자를 날리면서 아 내가 했잖아! 하면서 막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이야 이게 세월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 친구도 되게 엄청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배우한테는 그쵸 사실 그런 컨텐츠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데 그쵸 용기 내서 그런 걸 하는 걸 보고 와 진짜 엄청 존경스러웠었어요 저도 현장에서 잠깐 뵀었는데 되게 쑥스러움을 말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그런 에너지가 여기서 나올까라는 또 되게 신기한 면도 있었어요 빨리 보고 싶네요 저도 아 네 아니 김우선님께서 달총님 이번 불꽃놀이 뮤직비디오의 시작과 끝을 장식했잖아요 네 마지막에 과일 먹는 연기 소름 끼쳤습니다 무슨 생각하면서 연기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과일 먹는 연기가 어떤 걸까요? 아 네 이게 그 아 이게 텍스트로만 보면은 그냥 과일 먹는 연기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제가 귤을 이제 통째로 씹으면서 약간 좀 이제 눈이 좀 그 눈물이 좀 고인 상태에서 약간 이제 피로 이제 입을 이렇게 닦는 그런 연기거든요 아 네 그러면 이게 이틀 전이라고 하면 수요일에 지금 뮤비가 나온 건가요? 아 네 뮤비가 선공개가 되고 아 네 뮤비가 선공개가 되고 음원이 이틀 뒤에 나오는? 네네네네네네 굉장히 신기한 어떤 마지막에 과일 먹는 연기 저도 빨리 봐야겠습니다 보고 또 많은 영감을 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잠깐인데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일 먹는 연기를 소름끼치게 한다 야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아 부끄럽네요 아니 가수분들도 특히나 이제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 하시는 분들은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많이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아 뭐 그렇죠 본인이 추구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니까 아 네네네네 그래서 뭐 이제 사실 연기라고 하기도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얘기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 네네네 그래서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 뭐지 생각보다 제가 쓴 노래에 제가 출연을 엄청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한 두 번 정도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렇게 오래 찍는지 몰랐어요 아 촬영을요 네 촬영을 되게 오래 했는데 처음에 이제 약간 호되게 당하고 이제 거의 24시간 촬영하고 네네네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할 때는 내가 그 준비를 열심히 하고 네네네 정말 집중해가지고 진짜 빨리 끝내버리겠다 오늘 하루 안에 다 끝내버리겠다 라는 마음으로 어 연기라고 하긴 좀 부끄럽지만 네 연기를 하게 돼서 진짜 빨리 끝나요 아 좋네요 그래서 그 뮤비 감독님도 되게 좋아하세요 원래 원테이크 때 오케이가 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요 배우한테도 좋고 감독한테도 좋고 그쵸 그쵸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뭐 많은 감독님들께 여쭤봤거든요 왜 이렇게 테이크를 많이 가시는 거예요 아 맞아 맞아 아니 아까 오케이 하셨는데 왜 또 가세요 이러면 여기 앉으면 불안해 항상 불안하다 혹은 혹여라도 조금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아 맞아요 이런 걸로 왜냐면 어찌됐건 영상 예술은 편집의 예술이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뮤직비디오 저도 뮤직비디오 뭐 많이는 촬영 못 해봤지만 몇 번 촬영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의 하루를 통으로 찍는 편이 많잖아요 네 약간 체력적으로 힘들긴 한데 그리고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또 한신한신이 약간 집중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아 그쵸 그쵸 이게 뭐 연결되는 장면들도 아니고 맞아요 약간 이미지적으로 하는 거니까 맞아요 막 그거를 막 상상해내면서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또 막 그 스태프분들도 처음 뵙는 분들 아 맞아요 보통 감독님들도 저는 뮤직비디오 감독님들은 처음 뵙고 아 그쵸 그쵸 물론 아티스트분들은 이제 뭐 미팅을 하거나 아 이런 뮤직비디오를 할 건데 같이 일하시면 어때요? 라고 했을 때 어 저도 들어보거나 그분에 대해서 이제 서치를 하거나 할 텐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감독님들이나 스태프분들은 정말 초면이라서 아 맞아요 저 난 엄청 가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뮤직비디오 저도 저도 사실 나 가리는데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을 보고 아 내가 오늘 이분들 두 시간 일찍 다 보내버리겠다 이 생각으로 아 굉장히 좋은 마인드 갖고 계시네요 되게 좋은 마인드예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역시 ST 저도 일할 때 약간 티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내가 최대한 왜냐하면 제가 집에 가고 싶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최대한 빨리 우리는 집에 가자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지윤님께서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이번 치즈의 신곡은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모짜렐라 리코타 에멘탈 고르곤졸라 까망베르 마스카포네 어떤 치즈일까요? 달총 씨가 보기에는 어떤 무슨 맛일 것 같으세요? 아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약간 블루 치즈라고 생각을 하는데 블루 치즈 네 굉장히 꼬습고 근데 이제 그게 약간 푸른 곰팡이로 만들어가지고 네 네 네 그 끝맛이 약간 되게 꼬리꼬리 타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꼬리꼬리 탐이 이제 불꽃놀이에 좀 있지 않나 아 네 약간 그런 찝찝한 느낌이 네 그래서 블루 치즈를 하겠습니다 아 블루 치즈 알겠습니다 아 블루 치즈 맛 불꽃놀이 너무 궁금한데요 오늘 또 라이브로 불러주신다고 아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치즈의 신곡 불꽃놀이 라이브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야 냄새를 맡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제가 신사에 자주 가는 네 그 자주 가는 건 아니고 이제 포장해서 먹는데 네 거기에 이제 메인 메뉴가 이제 치즈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저는 그 블루 치즈를 선택하는데 그 향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 지금 향을 느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주 적절한 표현이셨어요 아 그렇죠 우리 꼬리 타죠 이런 노래군요 네 또 여기에 예은이가 또 연기를 하고 네 네 네 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끝나자마자 바로 봐야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어제 나온 걸 제가 왜 몰랐을까요 네 네 아무튼 야 이렇게 바로 앞에서 라이브를 들으니까 콘서트가 어떤 분위기일지 너무 궁금해지는데 아 7월에 단독 콘서트를 하셨다고요 네 네 4일 동안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7월 첫째 주에 목금토일 이렇게 했었습니다 목금토일 네 와 그러면은 도대체 넘버를 그 송리스트가 몇 개나 되나요? 아 한 총 18곡 19곡 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하루에 그러면 저는 그게 궁금해요 어찌됐건 밴드로 하시다가 네 이제 혼자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어때요? 어 일단은 그 만약에 팀 안에 멤버가 있었을 때는 제가 이제 공연하다가 막히거나 하면은 기댈 때가 있거든요 이제 좀 이제 옆에 그냥 보고 너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혼자서 온전히 이제 끌어가는 거다 보니까 기댈 때가 없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당연히 이제 뒤에 세션분들이 있죠 밴드분들이 있는데 약간 조금 이제 당연히 틀릴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좀 틀려가지고 좀 보면은 다들 그냥 웃어요 비웃어요 약간 아 매일 아니야 네 어 나는 연주 잘했어 네 그래가지고 아 근데 그렇게 하니까 뭐 할 말이 없더라고 아 좋죠 그래서 이제 그냥 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단독 콘서트란 어려운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거를 4일이나 해내신 달총님께 박수를 아 감사합니다 네 뭐 여전히 긴장이 되세요? 노래하시거나 이럴 때 어 그쵸 뭔가 이제 그 약간 오랜만에 이제 하는 곡들도 있잖아요 곡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아 가사가 혹시 까먹을까봐 아 네네 네 그래가지고 약간 조금 합쳐서 막 하고 그런 적도 많았어요 오 아 약간 1절인 2절 가사를 갖고 온다거나 네 그래서 약간 그 막 뭐 지금 1절이 지금이고 2절이 이젠이면은 약간 지젠 이렇게 한 적도 있고 아무리 네가 날 처음 1도 그런 거네요 네 네 처음 1도 같은 네 그런 느낌으로 아 아직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쌈자가 몰라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군요 네 닉네임 요정총님께서 치즈의 노래를 즐겨 들은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항상 청량 상큼한 목소리로 활동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페스티벌에서 봤는데 언니 세상 요정이 따로 없었어요 쭉 응원할게요 라고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요정총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네 아 달총씨를 팬분들께서 요정이라고 부르시는군요 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뭐 요정총은 진짜 좋은 표현이고 네 네 네 뭐 선생님 뭐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 어쩐지 오늘 그 의상이 이제 약간 그 팅커벨 같은 아 그래요? 그런 느낌을 아 받았다거나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그냥 싱커벨 같은 착각해버렸네 네 네 같은 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근데 또 페스티벌에서 하는 거랑 네 그 이제 단독 공연 네 하는 거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아 그쵸 그쵸 어떤 게 더 좋으세요? 확실히 그 단독 공연은 저한테 이제 집중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대다수다 보니까 네 네 일단은 너무 좋으면서도 약간 이제 무겁기도 하고 네 네 네 근데 페스티벌은 사실 어 저만 보러 오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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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냥 이 페스티벌 분위기도 즐기면서 그쵸 다른 분들도 이제 보기 위한 분들이니까 그 실수에 굉장히 관대하세요 아 그쵸 아 모르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어 뭐 어 좋은데 네 맞아요 다 틀렸는데 와 이거 아 너무 좋은데 노래 뭐야 이거 네 약간 좀 틀리고 막 까먹어도 막 되게 어화둥둥 이렇게 해 주시고 해가지고 그게 또 좋으면서도 이제 내려와 가지고 아 나 왜 그랬지 막 자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약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예전에는 이제 뭐 데뷔하기 전에 이러면 페스티벌 많이 갔었거든요 오오 특히나 락페를 좋아해서 오 그래요? 막 가고 이러면 막 와 뭐야 조선한테 뭐야 하면서 막 서치하면 사실 앨범 막 하나 있고 오오 인데 뭐야 왜 이렇게 좋아 막 그러다가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그 밴드가 있었어요 그 투더스 시네마클럽인가 아 알아요 그런 밴드가 있었는데 네 몇 개 안 내고 바로 이제 없어져가지고 그쵸 그거 아마 그 1집인가 그게 제일 잘 되지 않았나요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가서 듣고 오 대박이다 해서 뭐 지금 사실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영국 쪽의 어떤 밴드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짝짝 이거 되게 네 네 그래서 아 최근에도 가끔 듣긴 해요 저도 약간 추억이 있어요 그 밴드는 맞아요 닉네임 성은님께서 페스티벌에서 달총님을 처음 뵙었대요 친구 따라 처음 가본 페스티벌에서 달총님을 뵀어요 노래는 자주 들었지만 실제로 뵙는 건 처음이라 너무 즐거웠답니다 그리고 그날의 페스티벌을 계기로 공연 기획자라는 꿈을 꾸게 되었대요 오 대박 근데 뭐 그날의 페스티벌을 계기로 그러니까 달총님 때문은 아니고요 아니 성은님 이렇게 사연 보내주실 때 아 이거 꼭 집어가지고 그렇게 아 그날 페스티벌에 달총님의 음악을 듣고 공연 기획자라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런 말씀이실 것 같아요 아오 네 느낌이 그래요 네 그래서 달총님은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성은님께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 네 아 저는 사실 그냥 뭐 어렸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아 나 아이돌 되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때 막 그 옛날에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화로 오디션 봤었거든요 오 오 오 오 오 막 슈스키 이런거요? 아니요 슈스키 말고 그 그냥 이제 저희 초등학교 때 아 그런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게요? 네 네 네 약간 그렇게 전화로 이제 하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막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비공개 오이션도 보고 막 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엄청 반대를 하셔가지고 네 네 지금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한 중학교 3학년 때쯤에 그 이제 실용음악으로 대학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제가 그걸 듣고 이제 어 나 그러면은 그때 이제 막 공부도 엄청 잘하는 거 이런 편은 아니어가지고 어 나 그러면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까 어 노래로 한번 대학을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중3때부터 좀 열심히 해서 네 이제 예술대학에 진학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됐어요 아 그러고 되게 바로 데뷔를 하셨네요 네 사실 그래서 20살 때 데뷔하신 거면 네 그 사실은 이제 그 동기랑 이제 선배님들이랑 해가지고 그냥 스터디식으로 좋은 곡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모였었는데 네 한 1년에 뭐 데모가 한 3, 4개 모이니까 네 네 어 그럼 이거 그냥 뭐 어디 회사 보내볼까? 네 하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이렇게 돼버려서 역시 사실 여기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달성부른 입장 이렇게 됩니다 아니 걸그룹으로 데뷔를 하셨대요 치스비치? 아 저는 몰라요 아 이게 뭘까 치스비치라는 그룹이 있어요 아 예 약간 되게 되게 외국적인데요 이름이? 아 이게 이제 치즈, 스텔라장, 러비, 그 다음에 문치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핫한 분들만 모여있네요 네 이렇게 4명이서 저희가 치스비치라는 팀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는데 어 댄스곡이었나요? 어 댄스곡도 어 아 댄스곡이 거의 주였어요 우와 네 근데 이제 싱글을 3곡 남기고 이제 사라진 어 치스비치 네 제가 오늘 그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아 되게 좀 부끄러운데 그거는 적어놔야겠어요 치스비치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민지수님께서 저는 치즈의 모든 뮤비를 좋아하지만 특히 좋아해 뮤직비디오를 가장 좋아해요 거기 남자 주인공 역할로 철디 완전 딱 잘 어울리라고 하셨어요 어 인정합니다 오 무슨 내용이죠? 좋아해 그 좋아해는 그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이제 좋아하던 이제 서로 약간 좀 좋은 감정으로 이제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 졸업식으로 인해서 이제 각자 다른 학교로 네 네 네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나도 좋아하는데 이거 내가 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말하고 이제 끝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담은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요 아 약간 그런 풋풋하고 아 고백을 할까 말까 네 막 그렇게 막 설레고 이런 감성이군요 네 근데 왜 저랑 잘 어울린다고 하셨지 어 저는 잘 어울리는데요 그래요? 약간 그 약간 10대 감성 아닙니까? 아유 얼굴이 10대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전히 10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면서 아유 아니 좋아해 얘기를 또 해봤는데 네 이 노래도 라이브로 불러준다고 아 네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두 곡이나 라이브로 듣고 정말 영광입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여러분께도 라이브, 치즈 좋아해 라이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감성인지 너무 잘 알겠습니다. 되게 풋풋하고 설레는 어떤 감성의 좋아해 듣고 왔는데요. 그 사이에 제가 이미지 하나를 받았어요. 치즈비치의 이미지인데 이게 이제 달총님께 여쭤보니까 그 코시국 때 결성이 됐다고 해주셨는데 Y2K 원조. 아, 그쵸. 사실 저희가 네, 여러분들 치즈비치 지금 당장 검색해보셔서 이미지를 보시면 저희가 원조였는데 네, 이건 거의 SES 핑크 선생님들의 그 어떤 모습을 그쵸. 완전히 복각한 음악도 거의 음악도. 아,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있어요. 박문치님이 지금 방금 스쳐 지나갔는데요. 아, 제목도 썸머 러브예요? 아, 네. 아, CSVC. 아, 네. 맞아요. 네, 오, 굉장히 저희가 그 계절로 이제 그 썸머 러브, 그 다음에 이제 그 약간 겨울송도 하나 냈고 아,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약간 샤크라로 끝났기 때문에 아, 그런 느낌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언젠가 끌올이 되기를 왜냐면 저도 지금 요새 그 6년 전에 나왔던 노래가 자꾸자꾸 나와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끌올이 더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닉네임 혜이님께서 달총님의 가사를 정말 좋아하는 작사가 지망생입니다. 달총님은 곡을 쓰실 때 어떤 식으로 작업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가사를 쓰다가 막히면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 아, 네. 어떠신가요? 아, 저는 사실 그 가사를 쓸 때 뭔가 빡 와가지고 쓰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보통 이제 그냥 일상 지내다가 좀 이제 괜찮아 보이는 키워드나 좀 이제 그런 소재가 있으면은 메모를 해놨다가 어, 저는 이제 약간 회사원처럼 그 작업실에 출근을 해서 아, 오늘 못 쓰지 해가지고 이제 약간 그렇게 쓰는 식이어서 네, 그렇게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가사를 쓰다가 막히면은 저는 사실 그 뭔가를 그만뒀다가 다시 뭐 내일 와가지고 다시 해볼까가 잘 안 돼가지고 일단은 그 라인만 맞게 그냥 말이 안 돼도 다 써놔요. 약간 뭐 내가 여기가 2로 끝나고 싶다 그러면은 뭐 말이 안 돼도 그냥 2로 끝나게 다 써놨다가 그 1절을 다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요. 아. 그러면은 다음날 와서 보면은 제가 어느 정도 그렸던 그림이 대충 있으니까 좀 더 답을 찾기가 좀 쉽긴 하더라고요. 그럼 댁에 가시면은 안 하시고 무조건 작업실에서 아, 그 집은 이제 완전 쉼의, 네, 쉼의 장소니까요. 되게 좋네요. 아, 저는 공과서 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네. 좋네요. 네. 구분 잘 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혜인님도 이렇게 영감이 떠오르시면 그 자리에 앉아서 뭐 잘 쓰시면 어, 네네네네네네. 완벽하지 않더라도. 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달총 씨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 네. 닉네임 호핑님. 저는 가수 달총도 너무 좋지만 달총의 다른 모습도 기대가 됩니다. 혹시 달총의 다양한 모습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뮤지컬이라던가 연기, 라디오, DJ, 예능, MC같은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달정 씨가 여러 콘텐츠를 통해서 진행을 많이 하셨잖아요. 아, 네. 진행을 많이는 아니지만 해봤습니다. 진행, 근데 제가 오늘 같이 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선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DJ 햇병아리 5일차인데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욕심나는 거 없어요? 뮤지컬 뭐 아, 저는 사실 뭐 다 하고 싶죠.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근데 이제 항상 제가 팬분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저를 불러주셔야 제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렇죠. 수요가 있어야 네. 그렇죠.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어야 또 수요가 있는 거고 네. 준비 좀 잘 하고 있을게요. 아,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아, 네. 불러주세요. 달총님은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요. 네. 어느 영화, 어느 드라마, 어느 뮤지컬 다 출연 가능하시니까 지금 듣고 계신 제작자분들은 아, 네. 하루빨리 섭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많습니다. 네. 네. 불꽃놀이가 발표되기 한 달 전에 먼저 공개됐던 신곡이 또 있어요. 네. 우리를 머긋떤 바다, 제가 오면서 이거 계속 들었는데 아, 네. 너무 좋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를 머긋떤 바다, 이게 어떻게 나온 곡인지 또 소개해 주세요. 네. 이 곡도 사실 이제 좀 여름을 겨냥해가지고 좀 청량한 기타 사운드로 시작을 하는 그런 밴드 노래인데요. 그 이제 한 여름 바다에 그 전 이제 연인과의 추억이 깃든 그 바다에 다시 가서 우리의 모습을 약간 추억하면서 이제 그때 그 얼굴들도 추억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쓴 노래입니다. 아, 저는 노래를 듣는데 어떤 느낌이 났냐면 네. 그 최백호 선생님의 부산에 가면 들으면 저는 그, 그, 아, 거의 동네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해운대 쪽에 올라가는데 그 가사가 나올 텐데 달맞이 고개. 아, 달맞이 고개. 달맞이 고개. 아, 이게 자꾸 단어가 안 떠올라요. 자꾸 단어가, 달맞이 고개에서 네. 그 바다를 보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밤에. 너무 감사하다. 밤에 그 달맞이 고개에서 그 바다를 보고 있는 그런 느낌. 우릴 머금다 바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그런 느낌 맞는 거죠? 아, 네. 그럼요. 네. 아무튼 이 음악도 너무 좋고, 네. 이건 좀 이따 또 틀어드리도록 하고요. 네, 네, 네. 또 이런 사연이 있어요. 저는 취업하고 받은 첫 휴가 때 바다에 가서 우릴 머금다 바다를 들었어요. 바다를 보면서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한, 정확하게 들으셨네요, 이분이. 아, 그렇죠. 이분이야말로 문제 출시자의 어떤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네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이십니다, 이유민 씨. 네. 그럼 이제 치즈의 우릴 머금다 바다 듣고 올게요. 네, KBS 쿨 FM 키스더 라디오. 저는 스페셜 DJ 김성철이고요. 오늘 달콤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치즈 달총 씨와 오묘한 초대석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또 나눠보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아, 아쉽네요. 보내드릴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어떻게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 처음 뵀는데 되게 뭔가 생각보다 되게 친구 같아요. 친구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뭔가 약간 배우님이라는 뭔가 이제 그림이 저한테는 있었는데 생각해, 말을 나눠보니까 동감 많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친구 같은 느낌이 물씬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좋았습니다. 같은 세월을 저희는 보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올해 활동 계획 좀 스포 좀 해주세요. 아, 올해 이제 여름을 기점으로 제가 좀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앞으로 계속 이제 음원이 또 나올 예정입니다. 네, 공연도 하고요. 어, 그럴 테니까 좀 많이 좀 와주세요. 네. 저 좀 봐주세요. 네. 또 키스더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도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어, 키스더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네, 저 치즈였고요. 어,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와가지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네. 또 치즈 달총 씨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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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